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루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정말 정말 오랜만에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남녀 궁합입니다. 아, 커플. 네. 제가 이제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여자분은 공공연생이면 올해 25살 경진생 용띠네요. 나간삼재띠고 남자분이 98년생이면 올해 27살 무인생 호랑이. 둘 다 젊다, 그쵸? 27살, 5살. 뭐 일단 공인이시겠죠? 연예인이실 것 같은데 일단 공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2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일단은 여성분 사주는요. 화려한 벌라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사주. 이동수가 많고 화려한 그런 느낌이 들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수수한 느낌이 들어요. 낭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화려함이라보다는 좀 순수하고 꾸밈이 없는 모습이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단은 인연수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연수가 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번개 같은 그런 느낌? 스쳐 지나가는 인연수가 딱 코가 맞땅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인연수 자체가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아요. 여자 사주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조금 철부지 사주라고 봐야 돼요. 모든 게 좀 내 입장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남자분이 맞춰주기를 좀 바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변화도 많고 기복도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남자 입장에서 맞춰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그리고 조금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좀 옛날에 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느낌의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할아버지와 어린아이가 만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맨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좀 어린아이에 이렇게 그래 아 이쁘다 이쁘다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아버지의 체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고 여성분 입장에서 지금 인연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성에 대한 인연수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말하면 좀 남자분 입장에서 섭섭할 수가 있는데 잠시 겹쳐가는 정류소의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징검다리 역할 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사귄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된다. 길어야 제가 볼 때는 추석 무렵이고 제가 볼 때 더 빨리 인연수가 정리라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끝이 좀 안 좋아요. 두 분 다 끝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서로한테 조금 망신수가 좀 드는 형국이 있는데 남자분보다는 여성분이 망신수가 좀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인이시겠지만 사적인 부분이 언론에 노출이 안 돼야 돼요. 개인적인 부분은 차단이 되어 좀 신비주의인 느낌으로 가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좀 매력적인 부분이 더 높아지지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하고 사생활적인 부분이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했고 여자분의 운기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짧고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해외 활동도 많아 보이고요. 서두 살 전까지 이기는 왕관을 쓰는 운기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대보다는 30대 지나고 나서 더 강하게 그런 큰 운기가 많이 들어와요. 대기만성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이 좀 더 잘 나가실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성분이 잘 나가실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점수를 따지자 하면은 궁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70, 한 3점 정도는 돼요. 70점만 넣으면 좀 괜찮은 인연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궁합적인 건 괜찮은데 인연수 자체가 빠른 운기고 급격한 운기이다 보니까 인연수는 좀 짧았고요. 궁합적인 커플로는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뭐 섬난섬녀 같아 보이니까 일단 배는 아프니까 아무튼 잘 만나서 예쁜 사랑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эт 네 그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Punk도 넘기고 은혐